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진의 빈잔 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번 곡 들어보시면요 전기 기타 가 멜로디를 치시죠 이런식으로 이제 이렇게 치시게 되면 톱 기타로 치시게 되면 썰렁하기 때문에 코드를 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gm 이런식이죠 그 다음에 cm 그 다음에 gm 이런식인데 gm 같은 경우에는 dm 아시죠 그죠 dm 에서 왔습니다 dm em fg 그리고 3부 손가락이 4분 줄 8b 을 넣었습니다 gm 자 처음에 딴딴딴 딴딴딴 치신 다음에 그 뒷부분 없는 박자를요 슬럼하니까 아르페지오로 제가 내꺼웠습니다 1 2 4 3 2죠 짠 짠 짠 짠 짠 1 2 4 3 2 자 피킹은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했습니다 자 그리고 cm로 가죠 cm cm 원래 5번 줄 근음인데 근음을 제외하고 잡으시면 됩니다 약색이죠 그죠 이렇게 cm 잡으시고요 3b입니다 3b 3b 2번 줄 4b 손가락 3분으로 4분 줄 5b 손가락 4분으로 3분 줄 5b cm 똑같죠 딴딴딴딴 1 2 4 3 2 다이 똑같이 그 다음에 gm 자 gm를 손가락 1번으로 3번 flat 1 2 3번 줄 잡았고요 손가락 3분으로 4분 줄 5b 잡았습니다 gm 이렇게 이것도 gm 이것도 gm죠 자 리듬은 이렇죠 그죠 딴딴따딴 딴따딴 딴따딴 딴딴딴 딴딴딴 다시 딴따딴 딴딴딴 딴딴딴 자 손가락 4분으로 3분 줄 5b 그죠 더 단 따다단 따단단 그죠? 한 번 더 단 따다단 따 단 따 한 번 더 단 따다단 따 도 떼고 지도 많이 넣는거죠? 한 번씩이죠? 한 번 더 단 따다단 그 다음에 Cm 잡으시고요 단 따다단 따 단 따다단 따 같이 세십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세신 다음에 따다 그죠? Bb 3번 줄 5b 3번 줄 5b 3번 줄 3번 플랫 이게 Bb이죠? 그죠? Gm 키기 때문에 C음이 5번음 떨어집니다 Bb 그죠? 다시 다시 라 라 라 에서 C로 해버링 그죠? 라 라 다 다 다시 R로 옵니다 그죠? 솔이죠. 그죠. 솔, 파, 레, 파, 그죠. 라에서 시로 비플레스로 부용업 하시고요. 헤버링 하시고. 솔, 파, 레, 파까지 씻으십니다. 한 번 더. 5번 줄 5플렛입니다. 레는요. 파는 4번 줄 3플렛, Gm, F, E플렛, D.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Gm에서 해볼게요. Gm, F, E플렛인데. E플렛. 손가락 3분으로 2, 3, 4분 줄을 잡고요. 그 다음 제 손가락 1번으로 6분 플렛 잡았습니다. E플렛이죠. 그리고 한 끈 옆에 D. 자. 다시 C부터 하겠습니다. C마이너부터.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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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. C 다음에 E플렛. 라. hook, Gm. HCHM, E플렛. 처음 대보겠습니다. Gm 선생님이 sufficient. 다 자 배웠습니다. 자 리듬은요 제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딴딴딴 쳤는데 세번째 비트에서 딴딴딴 하고도 비거든요 그쵸 조금 자 빈 공간을 외꽂이기 위해서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다운 업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뭐 이제 리듬을 좀 타게 되면 요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딴딴딴딴 저는 이제 리듬이 차게 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